누구입니까? 저희는 만화봉 접수하러 온 국가대표 선녀입니다. 우리 사이에 굳이 통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그런 턴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한 바퀴 돈을 해 주시겠어요? 바로 문제 나갑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정답을 맞히기 전에 호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만. 심현병이 있어 왜. 초크가 조금 있어야 돼서. 어디 가야 돼요 오늘? 몇 시까지 끝난 거야? 유지원해? 그 이유는 뭘까? 정답! 새우!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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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저거 뭔지. 잠깐만, 그러면 문제는 이거 같은데. 나는 다른 문제 맞힐 테니까 가세요. 정답! 정답, 정답! 그러니까 정답! 오, 대박! 오, 필순 코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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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필순 코레아!